경남 진주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남강에 천연기념물 등 다양한 종류의 철새와 텃새가 간측됐습니다. 새들의 보금자리가 된 남강은 생태교육장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경남 진주 시내를 가로지르는 남강. 겨울철새인 천연기념물 큰고니가 김목을 물속으로 집어넣으며 먹이 활동에 한창입니다. 그 주변으로는 홍머리 오리가 수생곤충을 잡아먹느라 분주합니다. 진주성 앞 남강에는 백로가 무리지어 휴식을 취하고 댕기 흰죽지들이 한가롭게 헤엄을 칩니다.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이 없이 좋은 생태교육장입니다. 경남도 람사르 환경재단이 지난 1년 동안 도심 속 남강 20km 구간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류 94종이 관측됐습니다. 강원도 강릉에서만 처음 관찰된 새과문머리 흰죽지 등 천연기념물 10종,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참수리도 발견됐습니다. 특히 지난해 1, 2월에는 7, 8천마리가 찾을 정도로 겨울철새들의 서식 비중이 높았습니다. 물풀 등 먹이가 풍부하고 철새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완충지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새를 보기 위해서 우포에 가야 되고 주남에 가야 되고 얼숙도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산책하면서 우리 도심 속에서 이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람사르 환경재단은 난강 철새 모니터링을 향후 매년 실시해 난강의 조류 생태계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 5 Wh 중organ 8 8 9 9 10